당신 잘못 아니잖아.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. 나한테 화를 낸다. 왜 말로 눈으로 막고 있어.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당해주냐고.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한다. 나 때문에 그래요? 그래서 참는 거면 차라리 우리 그냥 관두자. 벌써부터 이렇게 찍소리 못하고 고스란히 다칠 거면 관두자고. 사진관을 차려도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? 차 한 대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뭐예요. 요즘 주차장 없는 데가 어딨어. 이런 사람이 오겠어요? 뭐가 이렇게 미련해. 뭐가 이렇게 태연해. 끝도 없이 화를 낸다.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다.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다. 사랑해. 마음에 안 들면 화낼 거야. 사랑한다고. 너 힘들어해도 화낼 거야. 그래도 사랑해. 또 이러면 정말 가만 안 둬. 사랑해. 사랑해. 하영은. 끝까지 너한테. 난 사랑할 거야. 그래도 정제국이랑 가야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. 그게 무슨. 그 아이한테 평생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 심어주고도 행복할 자신 있으면 해요. 빈말 아니에요. 자식 위하는 일인데 에미가 돼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? 그러니 대답해줘요. 어떡할 거예요? 나도. 나한테도 너는. 끝까지 사랑일 거야. 헤어진 거다. 그리움이 아파. 그리움이 아파.